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기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이밍 법안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네이밍 법안, 땡땡땡법, 땡땡땡방지법 이렇게 특정 이름을 넣는 것을 네이밍 법안 또는 네이밍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그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거나 또 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 이것 아닙니다 언론에서도 이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름을 달지 않고 입법하면 된다 이름을 달지 않고 개정안을 발휘하면 된다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달고 또 이름을 달아서 설명을 하고 또 이름을 달아서 홍보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황색 언론 퇴치 운동이 8월 31일에 발대식 겸해서 세미나도 펼쳐지는데요 이런 즈음에 황색 언론이 아닌 좋은 기사 또 좋은 내용의 뉴스 이런 것들은 정말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뉴스 토마토 8월 23일 금요일자 기사인데요 전체적으로 또 비교적 아주 좋은 내용의 기사이면서 또 네이밍법에 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잘 얘기한 기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리고 팬들이 네이밍법을 반대할 때 언론에서 두 가지 반응을 하죠 하나는 네이밍법을 반대하니까 팬들이 문제 있다 팬덤이 문제 있다 팬덤이 입법을 방해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팬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팬들이 그런 주장할 때는 일리가 있다 네이밍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이밍법이 왜 잘못됐는지 진지하게 좀 성찰해 볼 필요 있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이밍법을 팬들이 반대할 때 네이밍법 반대하는 팬들에게 문제가 있어 팬들이 나빠 팬들이 왜 그래 팬들이 자제지 하는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의 8, 9, 10% 되는 것 같고요 팬들이 주장하는 네이밍법 반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토론해 봐야 된다 그러면서 변호사나 또 교수나 정치계나 이런 데 자문을 구해가지고 네이밍법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다루는 이런 언론 이런 기사 이런 데 있습니다 이것은 한 10% 정도 되지 않나 크게 와서 한 20% 그래서 아주 작은 비율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이렇게 네이밍법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기사에서도 이제는 진지하게 성찰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즈음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 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쓰는 걸 반대한다 그리고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법정신과 법이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자 뉴스토마토 8월 23일자 내용에서는 어떤 것을 다뤘을까요? 제일 먼저는 영원한 낙인에 대한 것입니다 법과 관련해서 왜 낙인을 찍느냐 그리고 그 낙인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낙인 찍기 낙인 찍기 그래서 영원한 낙인 찍기가 되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이 영원한 낙인 찍기는 사실 법이성과 전혀 관계가 없고 법정신과 관계가 없이 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법으로 사람을 이렇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네이밍법이 영원한 낙인을 찍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즉흥적이다라는 건데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과 관련해서 개정안 발의하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이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먹기라는 식으로 너무 그냥 즉흥적인 이런 것이 되는데요 평상시에 진지하게 살펴서 입법하고 평상시에 잘 살펴서 개정안 발의하는 게 맞지 또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 진지하게 잘 살펴서 개정안을 발의해야지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이름을 네이밍으로 딱 붙여가지고 하는 이것 즉흥적인 것은 법정신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법의 가벼움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입법은 말하자면 무겁게 해야 되죠 개정안 발의도 말 그대로 무겁게 해야 되죠 그런데 너무 가볍게 한다는 겁니다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그 사건과 관련해서 감정적으로 접근하면서 그 사건을 국민들이 대중들이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참에 얼른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입법 강화 개정안 발의라는 측면보다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기 자신의 이름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것 이런 것과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법이 너무 가볍게 졸속으로 처리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충분한 검토라는 말은 이전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변호사 그룹의 자문을 받거나 또 학계 교수들의 자문을 받거나 또는 공청회를 거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입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입법안 발의를 하다 보니까 변호사들조차도 이건 위헌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뉴스토마토 8월 23일자 금요일자 기사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기사가 꽤 깁니다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한번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직접 한번 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빙 법안 왜 생길까 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일이 많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령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것만으로는 디테일한 내용을 이해하기는 커녕 읽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라고 하면 대중들은 식사비 한도 3만원 등 김영란법의 내용을 상세히 떠올립니다 주목도나 홍보 효과도 확실하고요 매일매일 여러 건이 발의되는 국회에서 대개의 법안은 잊혀지는 게 답안사인데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주목도가 높아지는 것은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내용이 나오죠 영원한 낙인 아니냐 네이밍 법안 도마 위로 그러나 이런 네이밍 법안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번 김호중 방지법이 대표적인데요 가수의 팬들이 현재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이 아닌 명칭이 논쟁거리라는 점이 주목되는데요 해당 법안으로 인해 김호중이라는 가수에게 영원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과 관련해 무리를 빚은 유명인은 김호중 외에도 수없이 많죠 당사자가 반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유승준 방지법을 냈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김병주 의원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게 비자 발급 등을 막는 법안을 냈는데요 이에 유승준은 제가 무슨 정치범이냐 공공의 적이냐며 항의했습니다 네이밍 법안들이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입법의 가벼움입니다 김영란법이나 오세훈 법처럼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법안도 있지만 상당수는 사회적 이슈가 되니 부라부랴 낸 법안들이기 때문입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생긴 김성수법 9월 발생한 교통사고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공포 이름의 3월 시행된 민식이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민식이법은 과잉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이라며 이후로도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생긴 것은 법안의 파급 효과에 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아이의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적 공분만을 의식해 법안을 추진한 게 원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에 조심해야 한다는 경각심은 심어졌지만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등은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애써 일상을 회복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처지에선 법안이 언급되거나 논란이 될 때마다 다시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상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이밍 법안의 직관성이 가진 편리함에 기대어 정작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치권에서 고민해 봐야 할 일입니다 뉴스토마토 8월 23일자 기사에는 중간중간에 조금씩 불필요한 기사도 있는데요 내용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김호중 네이밍법만 다룬 게 아니라 네이밍법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나온 겁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네이밍법 정치권에서 정말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마지막 화두를 던졌으니까요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